인천시가 도서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관협력 모델로 추진 중인 1섬 1주치 병원이 장봉도에서 무료진료를 시작했습니다. 인천 나은병원은 지난 19일 전문의 1명 등 15명의 의료진이 북도면을 방문해 섬 주민 100여 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. 이날 전문의 검진 후 추가 진료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옹진군의 추천을 받아 의료기관에서 무료수술까지 받을 수 있도록 연계추진할 계획입니다.